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건 뭐 초보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경마를 웬만큼 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아주 많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는듯 하면서도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뭐 이렇게 속담하는 주소들은 건 많죠 귀동량으로 눈동량으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말고 조철이 직접 관여를 했었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우리 피디님한테 얘기해서 오늘은 우리 초보님들한테 이런 컨텐츠를 좀 한번 찍자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과천, 부산, 제주 이렇게 경마장에 가면 아니면 이 지점들도 많죠 어디 지점 어디 지점 경마장이라는 데를 가면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배당판이죠 배당판 경마의 꽃이 바로 뭡니까 배당입니다 그 배당을 표출을 해주는 데가 바로 배당판이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당판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누가 이런 배당판을 만들고 어떻게 형성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충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예전부터 경마 포털사이트에 오래 접속하시고 오래 들랑거리신 분들은 다들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이 배당판이 움직이는 거는요 예전에는 우리 5대라고 그랬죠 5대 뚝섬 경마 시절에 배팅을 막 무지하게 하는 분들 경마장 5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5대들의 배팅으로 인해서 이 배당판이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5대들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 우리 경마 예상지 책자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마 전문가 예상가들의 이 5두마번 예상마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이 5두마번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 잡혀있는 인기마들이 있죠 5두마번 그 5두마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게 여러분들 경마장 가면 많이 보시죠 이런 종합인기도 이게 종합인기도 표시한 종합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면 또 많이 보시는 이런 책이에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5두마번이 있고 전문가들 이렇게 5두마번 다 있고 이렇게 다 있죠 자 이런 인기마번 5두마번의 허점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경마뿐만이 아니고 외국 경마도 여러분들 그 백길이라는 거 아시죠? 최저 배당 가장 낮은 배당을 보고 최저 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루에 12개 15개 경주를 하는데 이 과연 최저 배당이 몇 개나 들어옵니까? 그죠? 예상가들 그 다음에 경마 팬들이 다 1번 2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상을 해 그럼 그 1번 2번이 최저 배당으로 빠져 있죠 막 1.5배 2배 3배 깜빡깜빡 됩니다 그 최저 배당이 항상 깜빡거리게 돼 있죠 그래서 깜빡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 최저 배당이 얼마나 들어와요? 하루에 한두 개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죠? 대부분 최저 배당 아닌 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최저 배당이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 경마 팬들이 가장 많은 금액이 배팅이 들어간 게 최저 배당입니다 그 최저 배당이 잘 안 들어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경마 팬들은 그 최저 배당을 가장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최저 배당이에요 그러면 이 최저 배당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우리나라 경마가 서울, 부산, 제주 세 군데에서 하죠 자 일단 금요일날 하는 금요 경마는요 부산하고 제주하죠 금요일날 하는 경마의 출마표가 수요일날 오후에 뜹니다 수요일 오후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경마는 목요일날 오후에 출마표가 뜹니다 그러면 이 종합지나 예상 책자 이런 데에 책이 나오는 건 언제냐 경마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금요 경마, 부산 경마로 생각을 해보면 수요일날 오후에 출마표가 떴어요 자 이번 주에는 무슨 무슨 마필이 어떤 경주에 어떤 마필이 뜬다 출마표가 떴어요 그러면 이 출마표가 뜨고 난 다음에 게이트 번호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예상가들이 예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월, 화, 수, 준비는 다 하죠 복기도 하고 조교도 보고 직전 경주 복기 어떻게 됐는지 다 그려놓죠 그런데 게이트가 확정이 되는 거는 출마표가 떠봐야 알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하는 경주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언제 구하실 수가 있냐면 금요일날 경주를 하면 목요일날 새벽에 이 책이 가판때 깔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일날 오후에 출마표가 떴어 그럼 이 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각 전문가들 예상가들이 5두 마번을 보냅니다 회사에 자 나는 1,2,3,4,5 본다 나는 3,4,5,6,7 본다 해가지고 회사에 보내면 회사에서 그거를 집약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보냅니다 그럼 인쇄소에서 또 책 찍는 시간이 있겠죠 이런저런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출마표가 뜬 다음에 예상가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아야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 2시간, 3시간 동안 경마 예상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은요 구상 경마 11개, 제주가 요새는 7개 하죠 18개 경주입니다 18개 경주를 2시간, 3시간 안에 내가 예상 마번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 책이 찍히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게 책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책을 과연 얼마나 믿겠냐 이겁니다 객길이 많이 부러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상가들이 처음에 PDF 출마표 딱 봤을 때는 1번, 2번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너도 나도 1번, 2번을 인기순위 1, 2위에 다 잡아놔요 그런데 나중에 책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1번, 2번이 아니고 3번, 4번이 더 좋을 것 같아 현장 예상이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객길이 맞거니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마뿐만이 아니고 외국 경마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경마는 우리나라처럼 심하질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전문가들이나 이런 종합지나 이런게 별로 없어요 선진경마에서는 일본은 물론 있지만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종합인기도 이런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상가들 오두마본 이 책에 여러분들 경마책 보시는 거 보면 예상가들이 오두마본 5마리씩 잡아놓죠 그런데 막상 그 예상가가 현장 예상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그 오두마본하고 다른 마본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배당판에 형성이 되는거는 이 종합지대로 배당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백길이에 사면은 죽는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오두마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시간이 엄청 쫓겨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이걸 믿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책자가 종합 예상지 그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종합 인기도를 만들어낸 이 사전 인기도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이 우리나라 그 예상지 업체 예상 책자가 수십 가지가 있죠 그 수십 가지를 집약을 해서 자 A라는 회사에는 1 2 3 4 5 B라는 회사에는 1 3 4 5 7 C라는 회사는 3 4 6 7 8 이거를 집약을 해서 가장 많이 인기 1위에 잡힌 게 인기 1위로 잡히는 겁니다 음 그거 보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올결이라고 자 A라는 회사부터 Z라는 회사까지 전부 1번을 잡아놓으면 그게 1번이 올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주는 보면 1번 잡아놓은 데가 한 10군데 3번 잡아놓은 데가 한 10군데 대가리가 다 다른 인기 유리 충마가 다른 경우 경주도 많죠 그런 건 혼전이에요 음 그런 식으로 이게 형성이 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예상기 책자가 만들어지는 이 경로하고 그 다음에 사전 인기도 나오는 이 종합지기가 만들어진 경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베팅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맹점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종합지 이 사전 인기도에 조철이 강하게 보는 마피를 다른 사람들이 약하게 볼 때는 내가 승부처다 조철이 거꾸로 약하게 보는 마피를 남들이 세게 볼 때는 그건 승부처다 그런 겁니다 예상가들이 남들이 다 올별로 인기 1위 잡아놨어도 조철이 생각할 땐 어 너희들 죽었어 이제 너희들 딱 걸렸어 조철의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불안한 말이거든 근데 직전 경주 잘 뛰었다고 시간에 쫓겨서 막 PDF 출마표 보다 보니까 얘가 인기 1위 내가 대가리 또 갈 것 같아 그래서 인기 1위 잡히는 게 많아요 그런 걸 찾아내고 골라내는 게 능력이고 또 그런 걸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우리 예상가들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1부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우리 PD하고 인론해갖고 이건 2부로 만들자 그랬어요 오늘은 예상지 착하고 예상 인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드렸고 불신하지 냉신하지 말자 자 이제 다음 2부에는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올릴게요 어떤 배당이 과연 허구의 배당인가 어떤 배당이 복병을 뽑을 수 있는 배당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병마 이기는 노하우 자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할 거를 약속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2부 좀 더 알차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조철을 또 수고했죠 음 요새 구독이 좀 들어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조철이 좀 수고했다 그러고 조철이 구독이 많아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자 구독 꼭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